오케이 고고 오케이 다 되셨나요? 의중이 됐나? 팀은 어떻게 정해지죠? 개인전 아니었어요? 개인전 하는거 보고 개못하는 사람이 개 잘하는 사람하고 붙어서 하죠 탐색전 뭐 바로 그냥 시작할까요? 아싸 그리고 먹고 금지에요 왜요? 그거 치트키에요 먹구가 치트키라고? 먹구가 사기에요 그게 약간 고우키 같은거야 그럼 목각으로 할게요 네네네 저 정말 정말 죄송한데 혹시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적고 해도 될까요? 누가 누군지 정도만 아 좋아 좋아 우리도 적자 근데 이름이 다 나와있는데? 쌍배 주퍼릴 위험한자식 이병건 김단곤 아 다 나와있네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네 갑시다 좋아요 네 5초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네 5 3 2 1 자 다 됐습니다 아 샌거에요? 네 시작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가시죠 나한테 저 접니다 미션이다 어 그렇지 육 육 육 육 육개 육개 또 나가 도망 도망하려기다 아 이거 처음하는게 안좋은거 어 걸 오케이 아 근데 걸이냐 왜 하필 잡기 힘들게 자 걸 아싸 도 도도 어렵거든요 도나 걸만 나오면 되나 네 하지마 아 걸 잡았고 아우드 상당히 삐잔장 걸 얻어 얻어 아우 먹었어 먹었고 개 앰 밉게 잘하네 하나 깔지 안 깔아 안 깔아 걸 또 깔고 또 잡힌다 또 잡힌다 또 걸 또 걸 거의 그냥 플랑크톤이네 플랑크톤 다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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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어 업어 걔도 놔 아니지 아니지 걔도 놔 아이디를 좀 뜨게 뜨게 해야될거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적으세요 아 나도 적어야겠다 그러면 난가 도개 도 도 잡아 잡아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 누가 누군지 좀 헷갈릴 수 있잖아 액도 나이스 나이스 어? 개이득인데 저거? 개이득 치 제발 그렇지 개 아 괴로 먹어주고 골 아 육 어 어 왜 이렇게 잘해 어? 어? 육도 육도 또 잡네 잠깐만 아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육도로 잡은거 좋다 도윳 말고 개로 도망가고 아 탁월해 탁월해 열 받네 걸 쭈펄 아싸 나 개 아니면 걸 개걸 도 나오죠 개걸이죠 개 감사 자 쌍돌 먹고 도 도 도걸 도걸 아싸 뭐 개 개 도 개 아싸 도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뭐로잡아 하나 일단 아 하지마 진짜 그리고 백두 하나나 이렇게 하나 견제 육 육 룻게? 일단은 그.. 어 안되다 추격! 추격! 아 추격! 추격전! 오케이! 추격! 추격! 굴? 소인배? 소인배? 여기 가운데로 가기? 소인배? 소인배? 하나 못갈죠? 소인배죠? 아 이거 징검자리인데 이거 그냥 아? 오케야? 개 아니면 윷? 개 아니면 윷? 또 잡히시겠는데? 아! 애매하다 이거 여기서 뭐야? 개? 어? 개? 플랑크톤? 플랑크톤 먹고? 난 왜 하나도 없는데?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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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들어가나요? 아 들어가요 근데 상반이 도망가면 내가 들어가버려야겠습니다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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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시작할게요 네 아싸 아 진검자리 되겠다 개만 넣으면 안되는데? 개게도 가겠습니다 개게도? 개게도? 아 쭈형때문에 다 잡히겠다 개! 깍두기야 나? 나이스 나이스 앗 앗 앗 앗 앗 왜 야비한데 개? 개? 어어? 어? 개 안전빵 개 개 먹지 어? 너노노 암먹암먹 소임배? 소임배? 그냥 가나? 어차피 저는 이거 잡힐 확률이 없어요 그래갖고 나가는 것도 괜찮은거 같은데 에이 나가는게 맞지? 나가나가 도와나 깔아 깔아 나가는게 맞지 네 알겠습니다 급판단 어? 급판단 네 와 도였음 먹었어 하 아기가 들어왔어 혼민이형 진짜 개못해 자 도 도 개 야와미 어? 굿 아 골라보드 잡히네 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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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가운데로 가야지 뭐 가운데로 가기 가운데로 가기 가운데로 가기 아 위험한데 아 이거 내가 잡힐 일은 없겠지? 어? 뭐? 어? 잠깐만 뭐걸? 안되는데? 아 다행이다 어? 둘러잡겠다 어? 아 어? 다 잡나? 아니! 판에 내게 하나도 없잖아! 개 없고 뭐 가면 되겠다 뭐 잡아야지 저거 침착면 잡아야지 뭐로 잡고 에이 오? 잡아! 뭐 잡아? 잡아! 요걸로? 잡고? 어 또 아니! 아니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걸 나오면 내가 잡겠다 욕심 그득이긴 한데 만약에 게를 만약에 내걸 못 먹으면 자 갑니다 개? 어? 시간 시간 아 아 이거 뭐 하나 걸 개 개 걸 중에 하나 잡았고 야 야미 와 이걸 안 나갔어 진짜 욕심이다 어? 어? 이거 잡아야지 야 진짜 개못해 쌍배 걸? 야미 와 미쳤다 와 전장의 지배자다 걸? 걸 걸 걸 들어가 들어가 야 나가가 진짜 개못한다 자 이제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네네 도 도 도 도 도 어 호밀여 걸 걸 깔고 새 출발 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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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 출발을 해봤어요 새 출발이지 하지만 여기로 가면 되죠 어? 걸 둘 아 잡아 잡아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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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백도 어? 애매한데 음 백도 저거 넣으면 되지 백도 저거 저거 예 이쁜둥이 이쁜둥이 뒤로 어? 이거 만약에 내가 백 아 아 아 안전하죠 그치 이게 낫지 안전하게 하시네 이게 맞지 안전하죠 백도 아 이거 이거 안 움직였으면 잡았는데 움직였고 백도 오 말고 길이 없네요 예 잡힐 뻔 야 근데 백도로 하나 하나 뽑아낸게 열받다 내가 내가 유수로 잡아야겠다 아니면 내가 도로 잡았대 개걸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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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야미 내꺼 잡고 니꺼 잡고 윷 개 도 도 도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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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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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야미 개 나가 나가 나고 나고 아 개 잡고 개 잡고 개 잡고 나 개 잡아? 잡아? 잡고 나 잡고 나 잡고 나 잡고 나는 게 낫지 어차피 그거 맞지 도 도 도 왜냐면 뭐가 나올 수 있잖아 개 개 개 내 개 어딨어? 그렇지 굿 쭈 형 말 어딨어요? 쭈 형 왜 자꾸 안 해 쭈 형 말 어딨어요? 쭈 형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 안 할 거면 나가 어? 나 뭐 하자는 거야 윷놀이 안 해? 게임 하기 싫으신가 본데? 어 야미 아싸 나 그러면 여기로 도망 걸 아싸 도망갔죠 도망갔죠 야미 이 야미 이 앤짱 어 뭐꼬? 하음 도도 도도 도망가겠습니다 자 이제 유쾌한 반란 시작 해볼까 엇! 어 유... 유또 아 유또는데 여... 여깄다 오는데 어? 어? 징검다리? 징검다리? 나 걸게도? 걸게도? 걸게도! 걸! 오케이! 걸! 오케이! 걸! 걸게! 개도! 개도! 걸걸! 아 뭐 나와? 내가 또 징검다리인데? 아 안되는데? 하나 남았는데? 저게? 개개개 개개개개개 어?! 아니? 아닌데 그럼? 잡고 생각해도 되는데? 잡고 뭐가 터질 수도 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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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잡아도 돼 그래요 도망가는게 나을것 같애 도망갈랍니다 어?! 바로 잡았죠? 바로 잡았죠? 지능이.. 바로 잡았죠? 지능이 좀.. 자 유쾌한 반란 시작됩니다! 백도 백도 나이스 쌍배님이 똑똑해 방송적으로 똑똑해 응 갑니다 개능있어 아! fuck you!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오히려 낙이 좋아 깔아주는거 보다? 아 나 이거 계속 진검다리야 이거 뭐야 아 그럼 도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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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무거나 잡히겠다 다 잡히겠다 이거 오오 어? 쭈이형 간다 어? 오오 아닌데 아닌데 어.. 보호하고 뭐가 쓰면 팀장면 잡는데 팀장면 잡아야되는데 저거 보호하고 뭐 우와 음.. 어 유쾌하죠? 어? 거울도 잡는다 오 아니 뭔 뭔 접대야 아니 방금은 그냥 결과론적인거였어 쭈형이 발랄 쭈형 쭈형 쭈형게 엄청 깔려있네 아 뭐 넣고 걔 넣지 왜 그렇게 했지 맵맵 능지죠? 능지 개 안 깔아 안 깔아 안 깔아? 아 깔아야 되는데 니가 깔아 니가 깔아 나 언제 나가 아이씨 하나 남았는데 이거 언제 나가 당군 세개 세개 당군부터 견제해야되? 당군부터 유 유껄 오오 쭈형 다 나갔어 쭈형 다 나갔어 쭈형 다 나갔어 쭈형 견제 쭈형 견제 쭈형 견제 쭈형 견제 쭈형 견제 쭈형 견제해야되 쭈형 견제해야되 쭈 쭈형 다 나갔어 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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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쭈형 아쏭 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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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연 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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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형 나가자. 나갈 수 있을 때 나가.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야 돼. 괜히 막 뭐뭐뭐 해가지고 쫒아와. 아 나 이거 계속 진검다리야. 여기서 걸러와주고. 어! 어! 두유 두유! 어! 두유? 개. 오케이. 두유 개? 두유 개? 잠깐만. 두유 개. 두유 개. 두유 개. 두유 개. 개? 아악! 그걸 왜. 개. 아니 능지가. 윤륙개 하는 게 낫지 않나? 윤륙개 하고. 개가 또 가면 돼. 아니야 괜찮아. 근데 이거 잡힐 수 있어서. 그치. 그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는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 없는 게 낫습니다. 음은 제기하지마. 음... 거의 나쁘지 않아 근데. 거의 여포야. 여포의 피지컬? 윷은 잘 뽑아. 근데. 말을 못 가. 쌍포 쌍포. 아싸! 윷! 잡았네? 쌍배 잡았네. 개. 윷. 개. 걸도? 걸. 아. fuck you. fuck you. 아아. 나 조졌다. 징검다리다. 개걸 개걸? 아. 오케이 오케이. 살아야겠다. 근데 이거 잡아야 됩니다. 의중이 잡아야 돼요. 날 잡지 말고 널 잡... 침착면 잡아야 돼. 침착면. 나를 왜 잡어? 의중이 저거 한 번 나는데 끝이야. 게임 끝납니다. 쌍배도. 쌍배도 끝납니다 쌍배. 윷걸. 쌍배도 끝납니다. 걸 걸. 거리라아. 굿걸. 잡으면 안됩니다. 저거 왜 안먹어. 아 없구나. 더이상 없구나. 아닌데? 있는데? 개. 개. 도망가아. 아. 나 계속 까는데. 아 뭐야. 나가지도 못해. 아싸. 대단해 진짜. 아이. 아이. 차라리 이게 나. 헐 헐. 자. 주퍼네. 유쾌한 반란 시작됩니다. 이야. 항공모함 3개 떴죠. 저는 이거는 그냥. 없는다? 아 따라가. 압박 압박. 아 타약이 났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게 맞아. 걸. 어우 죽을 뻔. 요거는. 들어올 때 들어와. 안 깔아주기 안 깔아주기. 안 깔아줘 안 깔아줘. 나만 깔아줘. 걸 걸. 애매하죠. 개개하면 좀 그러니까. 나가기도 애매하고. 그럼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이래요. 요거를. 개개지만. 요걸로 가. 개개지만. 징검다리를 놔준다? 응. 징검다리 놔줘. 개개지만. 그럼 죽어야지. 자자. 개만 안 나오면 돼. 개만. 윷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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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니 한번. 오지 마세요. 아니 한번 돌리고 해도 되는데 왜 바로잡지. 꼴배기 싫었어. 윷윷. 괜찮uin ass. gren상 yeah. 아니 아니야 아니야. 으임. 나도 집어넣어 어? 아니 1등은 견제해야지 개인전에도 개인전에도 나이스 개 나이스 되게 나갈 수 있다 오케이 아! 아싸 도 도 거래서 걸리죠 거래서 걸리죠 아싸 아싸 좋구나 아싸 좋구나 가야지 아이 쌍배 도 도 도 유쪽으로 가야지 유쪽으로 가야지 아니야 쌍배 아니 깨비 유쪽으로 가야지 깨비가 잘나와가지고 이거 가는거 좀 애매하지 않나요 이거 가는거 이게 훨씬 나은거 같습니다 쌍배야 너만의 플레이를 해 그게 맞지 그게 맞지 너만의 플레이를 해 피지컬을 여포요 걸 나올 수 있을때 나와 그렇게 나 윤모가 하나도 안나오네 쭈영 도로 잡습니다 도 도 쭈영 두개놨어 쭈영 잡아야 돼 쭈영 쭈영 잡아야 돼 걸 하나 놔줄까? 의중아 하나 놔줄까? 탈래? 탈래? 어 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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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이 아 씨 잘좀 해 쌍배님 탈래요? 저 탈래요? 저 타세요 갑니다 탄다 탄다 걸 탄다 저 타? 나 타? 걸 나 타줘 걸로 한번 먹고 어 먹고 걸 먹고 오케이 오케이 이건 맞아 개 개 들어가 가야지 저거 개 쫓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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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쫓아가야죠 그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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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민이 형 이제 도망가야죠 걸 도망가야죠 걸 도망가 갑니다 자 나 개 나 개 육모 도 도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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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도 잡았죠 야미 유 오케이 야미 일단 한번 더 도 다잡아? 다잡았다 팀창맨 이거 이거는 화 화가 날 수 있어 이거는 화가 화내도 무죄 이건 쌍배님 화내도 무죄 쏙 쏙 들어가기? 흐핳핳핳핳핳핳 음성인식 수준인데 흐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ㅎㅎ 걸 아 도망가 아 소임배 소임배 지금 호민형도 나와있는거 다 못잡으면 끝남? 호민형은 잡아야돼 견제해 빨리 오케이 오케이 도걸 도걸 침착맨도 견제 침착맨 견제야되는데 침착맨 다 나갔어 침착맨 다 나갔어 침착맨 다 나갔어 도망가겠지 내가 쫓아가서 사명을 완수함 호민형은 내가 쫓음 호민형은 내가 쫓음 오케이 오케이 징검다리 쌍맨님은 의중이 견제하셈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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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도망간다 쫓아야도 없어 의중이 잡아 의중이 잡아 잡지 잡지마 잡지마 오케이 오케이 나 잡고 들어가 나 잡고 나 잡고 의중이 잡아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오케이 아니 이런거 누가 1등해요 다 견제하면서 아 견제해야돼 견제해야돼 걸 걸 새로 까느냐 들어가느냐 골목길 들어가느냐 골목길 들어가면 나한테 쫓김 골목길 들어가면 나한테 쫓김 위험하다 개각이다 아냐 그래도 해야돼 그래도 해야돼 그거밖에 없어 가운데는 킬각이 너무 날카로워 아니 어차피 걸로 나가봐야 게라 게라가지고 아 좀 근데 게로 나와도 잡혀 이거 근데 그건 있어 가는게 맞아 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도망가져 도망가져 소인배 소인배 도망가져 도망가져 소인배 어 소인배 도망가고 자 나는 개 나와도 되고 뭐 뭐 그래 뭐가 너무 아 아 잡았어 어 잡았어 백두 잡았어 도 잡혔네 살짝 안으로 골목길 어떻게 욕을 안하시지 나는 왜 맨날 까냐고 깔고 의주님 깔아주고 의주님 깔아주고 나 언제 나가요 어 얘를 잡아주고 잡아주고 언제 나가냐고 잡아주고 세개는 금방 나가네 의주님 안되지 어 어 들어왔네 아무도 없죠 이 골목길에 개 낫다 개 개 아 위험해 거기다 못가져 어 새로까라 오케이 그러면 내가 개 징검다리 징검다리 아 근데 침착면 이거 나가면 끝인데 내가 개걸 모모 개걸 모모 개 거 업어? 나가겠지 뭐 업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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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업어? 내가 저거 잡아 어떻게 잡아 절대 못잡지 아아 씨 진짜 못잡지 도개 걸려 뭐 도개 걸려 빽도 아 빽 못나가져 하하 아 저거 해야되네 무조건 빽도여야되네 빽도 야 이거 뭘 하긴 해야되가지고 이거 빽도록 할수 무조건 해야되죠 무조건 무조건 해야되죠 무조건 해야되네 아 이러면은 이거 무조건 다 징검다리인데 어?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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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동거리 어 나이스다 나이스다 뭐 들어와야지 뭐 쌍배님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들어올게요 급하지가 않대 쌍배님은 하나도 못들었어 하나도 안들었어 아니 도가 나오냐? 아 개갔네 진짜 아니 여기서 도가 나와 허니씨 개걸만 나와도 되는걸 유수로 어차피 잡아봤자 한번더 못해 아싸 일단 살고 아 애매하다 쌍배도 애매하다 깔기도 뭐하고 가기도 뭐하고 위로깔면은 근데 위로깔면 진짜 위험해 왜냐면 호민영이 깔고 들어오잖아 근데 해야 돼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새로 나가도 똑같습니다 도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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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k you 오케이 아 동거 침착맨 잡아야됩니다 저 침착맨 마지막입니다 아 도윤모가 아니라 개윤모였구나 개 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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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걸이 개걸이 오케이 아 저 침착맨 1등 하겠다 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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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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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쌍매님 나랑 같이 해야겠네 못하니까 이슈가 있었어요 아 근데 쭈형도 아 나 3개 나왔어 그래도 쌍매님 저랑 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잘해야되 근데 예예예 잘합니다 방금 너무 억가가 심했어요 이거 편먹기 어떻게 해? 편먹기? 편먹기는 다시 파야될걸? 제가 다시 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시 파 다시 파 다 파 화면 가렸다가 기본 아까랑 똑같이 할게요 예예 예 이번이 뭐였지? 아 예 그럼 여기다 자막으로 써놔야겠다 자막으로 여러분들 팀 누구누구인지 써놔요 네네 네 색깔 때문에 괜찮아 먹고 안되죠? 먹고 안된다는데 먹고 안되 먹고 안되 예 쭈형님이 미호에요? 나 지금 나 짱군 어 미호 난 짱군 팀 정합시다 네 전 짱군이요 네 네 나 미호 네 나 짱군 나 짱군 아 저 들어가있어요 죄송합니다 병건씨 병건씨 죄송합니다 그럼 침착맨 그럼 침착맨 손깍씨네요 아 잠깐만요 미호가 두펄님 그 다음에 짱군이 짱군이 당군님 네 그 다음에 병보사님 그 손깍씨 하셔야 됩니다 저요? 어 잠깐만요 손깍씨 가고 손깍씨 우리 팀 말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형님 우리 전략적으로 잘하죠 네네 어 알았어 보니까 아까 형님이 아니 근데 진짜 몰라서 보는 건데 먹구가 왜 사기 캐릭이야 되게 잘나옴 되게 잘나옴 잘나와요 그냥 종수가 저걸로 다 휘저음 종수 종수랑 먹고 이거 치트키입니다 계속 먹어 계속 먹어 뭐 이래 뭐 좀 이래도 뭐 소고기라도 아 걸까요? 뭐 깔까요? 뭐 좀 까는게 재밌지 않을까요? 소고기 보내기? 소고기 보내기 어때? 네 그래 아니 근데 첫판부터 첫판부터 이러면 좀 그런데? 첫판은 그러면 간단한걸로 갈까요? 돼지고기 갈까요? 커피? 커피 가죠 커피 커피 커피로 갑시다 커피 오케이 하나 보내주게 스벅스벅? 스벅스벅 스벅스벅으로 아싸병 나 1층에 스벅 있는데 아싸병 아싸병 바로 먹어야지 나중에 이제 수마타 까지 까는거지 수마타 까지 까는거지 수마타 까지 까는거지 아 이거 깔아주는거 좋지 않은데? 아하 아 이게나 이게나 차라리 이게나 한을 넘긴다? 아 이게나 걸 아싸 아싸 내가 잡을게요 내가 잡을게요 걸 걸 걸 걸 아싸 걸 야미 나 도망갈게 그리고 이거 같은팀이 멀리 멀리 도망갑시오 예 쌍마님 같은팀이 먹을수도 있고 업을수도 있어요 네네 그니까 그거 잘 알아둬야돼 전략적으로 아니 알고싶어 저 윷놀이 좀 어 나이스 주펄형 불 붙었다 어 주펄형 불 붙었다 아 하나 갑니다잉 아 형님 든든합니다 시전 성공 도 도 오는 좀 애매한데 도 좋아 아 걸 저 도 걸 아싸 걸 오케이 신검다리가고 개나오고 도나오고 개나오고 도나오고 걸 걸 걸 거리면은 어버 어버 아 실수했다 업을려고 했는데 아 도 도 도 뭐 어쩔수없죠 어쩔수없어 이런거 초반에 어 나이스 윷 흥님 어 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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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어 안돼 안돼 엎으면 위험해요 왜냐면은 제가 진검다리 될 수 있어요 어 아니 어버면 개꿀인데 윷하고 어버면 아 윷으로 어 어 어 뭐야 나이스 아 아 아 뭐지 저게 저게 뭐야 어 나이스 저게 저게 뭐에요 근데 새로운 전략 새로운 전략 아 이거 어떡하지 악몽의 융합체가 되버린단 말이야 아 애매한데 제가 진검다리 될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괜찮아 깔아야지 뭐 Like 정을 니 걸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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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윷 윷은 더 좋아 걸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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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ly 윷 윷 도 걸개도 걸개도 도망가도? 도망가도? 도!! 윗 육 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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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단군이 잡아주겠지 어? 이거 어때? 어버 다 어버 이거 어때? 어버 운명공동체메타 이거 이미 조졌어 이미 조졌어 이미 조졌어 백돈 어 뭐 나이스! 나이스! 형님 나이스 아니 너! 아니 너! 거기까지? 아니 왜 뭐..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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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 꺾어버려 꺾어버려 꺾어 여기서? 꺾어 형님 불안해 꺾어요 꺾어 나.. 내가 진검다리 될 수 있어 내가 걸러와서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예예 좋아요 좋아요 아싸 걸 걸 걸 걸 아싸 걸 좋다 걸 좋다 걸 좋다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걸 가 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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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3개 나는 것만 막으면 돼요 아 나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개 깔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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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뒤에 나와 처음에 안 나오면 개 개 개 야미 야미 자 걸 걸 걸 걸 u 잠깐만 잠만! 애매한데? 뭐오오오오!!!!! 잠깐만 개! 도! 개! 개! 도! 도! 거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거 핵스네 뭐하고? 이거 핵스네 일단 뭐 가고.. 도는 가긴 가야될거 같아요 도 가고 도 도 도 거!!! 주작이다 이거 주작이 이고 이런 게임이 다 있어 이거 주작이네 주작이네 주작이야 육!!!! 육! 없고 없고 게로 도망가 이거 쌍배님 움직일 수 있어요? 어 잠시 스펙컬 연결하고 있으니까 게임이 끝나 버렸네 ㅎㅎㅎ 좋아좋아 좋아좋아 깔아준다 깔아준다 쌍배 먹자 쌍배 먹자 예 게로 먹겠습니다 아!!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뭐 더 좋아!! 노잼 노잼 헐~~~~~ 모걸로 도망치게 다시 쭉 모걸로.. 어....그렇게 해도 되요 어..그렇게 해도 되요 사실 모걸로 하고 여기로 그냥 나가면 되지 않나요 새로? 어.아니 새로 나뉘거보다 그냥 쭉 달려도 되요 모걸 그냥 쭉 도망가도 돼 그..그 깨비 저거 모걸로 그냥 다 도망가 버리세요 아!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한번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좀 안전빵이지 않나요? 이게 저쪽이 윤륜 나오면 좀 조지는데? 나는 윤모가 한번도 안나오냐? 개~~ 야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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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악몽이 융합체 나왔다 악몽이 융합체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저거면 안잡히면 돼? 개~~ 깔고 깔고 저거만 잡으면 돼 오케이 흉합체 잡아야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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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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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다 나 각시만 나가면 끝이에요 각시만 나가면 아 나가야겠죠? 이거 그냥 앞으로? 걸 오케이 오케이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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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야미~~ 아 안돼 없어 없어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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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 걷고 저거 잡아야돼 골목길로 들어가 골목길로 들어가 백차 떴어 백차 떴어 개~~ 잡으세요 형님 없든가 잡든가 잡고 하는게 낫지않나요? 잡고 추격하세요 잡고 오케이 오 아~~ 백도 아 백도 아 이게 웬 말인가 아 급해 죽겠는데 아 백도에요 망했어요 여기서 뺄거 나오네 아아아 아아 아아이 걸 걸 걸 걸 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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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좋아 네 네 네 잡아야돼 저거 잡아야돼 걸~~ 잡아놔봐 잡아 잡고 도망가긴 날 쏘고가 날 쏘고 가라 어 집어넣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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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합니다 막아야돼 막아야돼 오케이 나버려 나버려 아 이거 잡혀도돼 잡혀도돼 저거 잡혀도 이거 나는게 중요해 이거 괜히 잡히고 잡히고 하면 진검다리 되면 죽으니까 나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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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리자 먹...먹...먹입자 먹어먹어 어차피 어차피 저쪽 들어오니까 이겐 나 걸아 자 나 각시 도망갑니다 잡냐 못잡냐야? 잡나뭄참냐야? 잡나뭄참나 유아아옾 잡나어 못잡나 윤워 Gwen 걸 걸 유 유으으으 carbohydrate 유으으 ㅜㅜㅜ 뱀 주유 오케이 안돼죠? 와꾸가 안 되죠? 쫓아가는게 와꾸가 안 돼요 최대한 가보죠 ans 너 입구에서 잡아볼게 아직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돌아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갔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여기다 넣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왜냐면 잡고 나갈 수 있으니까 좋음 이거 되게 좋은거야 좋은 플레이 오케이 그럼 나는 이제 개걸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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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하지마 개걸윤모 뭐? 아 너무 탁월해 너무 탁월해 잡고 내걸 먹으면서 또 할 수 있거든 야미 쌍배 미쳤다 쌍배님 굿 야 두 분 말 박 두 분 말 박 이거는 어쩔 수 없었어 이거는 집착맨이 너무 잘 됐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었어 커피보내서 그게 잘하는거에요 나 이제 알았어 뭔가 걸리면 이렇게 능지가 확 오네 다 나갔어요? 끝나면 오린되서 나가지는거에요 오린됐어? 무료충전 있습니다 형님 무료충전이란 좋은 시스템이 충전할때 커피도 보내세요 하하하하 아직 시작이니까 야미 야미 커피가 아닌데 다른걸 또 올릴까요? 슬슬 올립시다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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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햄버거 합시다 햄버거 세트 오케이 자 잠깐만요 투표를 해달라고 하네요 투표 한 번씩 하고 갈까요? 무슨 투표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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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방송에서 안해 안한대 그런거 안해 아 안해요? 안해요? 전 안합니다 꼭 이왕물고한다 이번에 영혼을 남겠다 아 저 들어갈게요 네 네 들어오십쇼 아 이거 바쁘네 1 2 3 4 어 빨 빨 좀 옵시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먹고 벤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먹고 벤 먹고 벤 손각시 갑니다 아 오 바로 아 개 아 개 아 아 왜 우리부터 해 맨날 아 뭔데 아싸 아싸 아니시 아싸 아냐 첫 끗발이 개 끗발이 이거 개 먹고 내가 갈게요 개 개 먹고 가 개 먹고 가 야미 야미 아싸 도망가 도망가 계속 도망 야미 개 개 아싸 도망갔죠 없죠 이거 쌍배가 먹고 아이요 없고 내꺼까지 없고 내꺼까지 도망가기 와아아아 두윈 내꺼까지 아 이거 예 아니 악몽 융합자 세 개만 들어 아 그거 너무 욕심인가 그거 진짜 걸라오면 조지는데 한번 해볼까요? 한번? 아 욕심 한번 어 어 한번 해보자 엑기합니다 엑기 아 한번 해 한번 해 엑기하고 악몽 융합자가 악몽 융합자가 예 부산시 날 밟고 잡아야돼 아 도망간다고 아 그래 육배 이것도 나쁘지 않아 아 안돼 그렇게 할라 했었는데 이게 더 안좋은거 같아 아 이거 좋아 이것도 나쁘지 않아 아 뭐야 이게 걸라오면 조지는거라 나쁘지 않아 아 두번 낙이 나올 수 있나요? 아 사모 뭐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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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좋다 형님 아직 괜찮습니다 형님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깔아주고 깔아주고 쌍배님 걸걸 아 mutually 저에한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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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 개 깔아주고 깔아주고 내가 먹고 개걸개걸개걸개걸개걸개걸걸개걸개걸개 이거 두 분씩 만나요 두 분의 말씀이 하나 없으시니 간이 망했고 nier ordering 아하하하 개 개 개 개 개 유모 개 유모 개 유모 개 젠 아 백돈 백돈 어머 어머 쌍변진 출발 아 개웃기다 백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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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 뒤로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근데 여기로 가면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겠죠? 에에에에 아 저 저 저 쇼컷으로 가지말지 쇼컷으로 가면 위험하잖아 뒤로가야지 뒤로가야지 글로 가면 안되고 아 아 아 아 사수압니다 사수압사수압사수압사수압사수압 도 도 도 도 갈 도 갈 도 갈 도 갈 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나 먹을게 없다 도망 도망 잡아 잡아 저거 잡아야 됩니다 형님 도망 개로 잡아주세요 걸걸 걸 걸 근데 어차피 갈까? 잡는게 나아요 어차피 개로 잡고 다 잡으세요 아직 시작 아직 안 끝났어 개 개 개 개 업어 개 업어 개 업어 오케이 업지마요 가 걸 그럼 어쩔 수 없죠 액 액 네 아 오늘은 헷갈리게 했어 죄송 게 오케이 이게 이렇게 되냐 Satan 아 이거 세게하면 낙이야 나 개 개걸 아니 낙이 왜 이렇게 자주 나와 개굴 개굴 개луш kä k k 깔아주고 깔아주고 네 자 이렇게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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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먹습니다 그냥 예 먹고 먹고 도 도 이거 이거는 이거 하나 나가요 먼거 가 먼거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뭐뭐뭐뭐뭐 개 개 개 개 개 개 개 봐봐 거리였으면 어차피 잡혔어 도 아 야미 야미 아 모두로 하나 가기 아 모두로 가기 아 모두로 가기 아 저 잡아야 돼 각시 도망가 각시 도망가 각시 잡아야 돼 내가 솔로 각시 도망갈테니까 묶은 각시는 쌍배님이 도망가요 예 제가 도망가겠습니다 예 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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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니까 왜 쫓아와 왜 쫓아와 어 요거는 요거 앞으로 쫓아오면 뒤로 그냥 백스텝 해버리는거야 걸 알것 같게 어 잡기 잡기 하지만 난 골목길이죠 걸 일단 돌아 예예 나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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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야미 각시만 지켜 각시만 지켜 각시만 지키면 끝 각시 수호 미션 하지만 골목길에 못 들어오죠 아 들어왔네 아직 안 끝났어 각시만 잡아 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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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조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켜 그치 어쨌든 윷 안 나오면 안잡힘 도 도 도 오면은 이리로 간다 뭐오오 아싸 아싸 야 지켜주는거 봐 지켜주는거 서희쌍배 서희쌍빈 도로 먹고 뭐로 가도 되는거 아니요? 아니 나 쫓아오는거만 잡아주면 되니까 뭐 먹고 도로 들어와 너만의 윗놀이를 해 뭐로 먹고 도로 들어오셈 내 뒤에만 잡아줘 아 뭐야 쌍배 굿 쌍배 굿 쌍배 굿 아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아 쌍배 굿 쌍배 굿 너만의 윗놀이를 해 쌍배야 나만 지키라고 나만 나 좀 지켜줘 내가 원딜이라고 내가 원딜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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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예 아예 죄송합니다 쌍배야 너만의 윗놀이를 하라고 넌 자아가 없어? 넌 자아가 없냐고 아 걔 걔 걔 걔 걔 아 어 아 이거 못다져? 아 애매한데 길 꺾이죠 길 꺾이죠 걸러오면 길 꺾이죠 이거 내 까요 그냥? 새로 내야지 뭐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어차피 없어요 쟤 없어 말 없어요 말 없어요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럼 난 도망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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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윷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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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윷 오케이 야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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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예예예 각시 잡아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이거 절대 절대 못자 아 윷 나이스 윷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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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해 못해 이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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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예? 지켜 지켜 나 지켜 나 지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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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시 잡아야돼 각시 각시 잡아야돼 제발 걸만 아니면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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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매한데 아아아아 못 쫓아줘 못 쫓아줘 윷 윷 걸윷모 걸윷모 걸 백더 아 야무지게 야무지게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아직 괜찮아 아아 걸 걸 걸 걸 와아 무난하죠? 무난하네요 근데 내가 걸 나와서 박히고 나서 들어오면 좀 골치 아픔 애매하다 저거 어? 땅배 잡고 잡힐 수도 있겠다 형 응 그렇게 잘려고 도망가 도망가겠습니다 도로 도망가세요 도로 도망가세요 도로 도망가세요 아 근데 이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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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아 어쩔 수 없어 아아 이거 왜 진검다리가 되는 것 같은 이상한데 아 아니야 아니야 진검다리 안돼 진검다리 안돼 아아 자자자자자자자 나 잡을게 없죠? 나 잡을게 없죠? 유모가 아닌데 유모가 아닌데 걸윷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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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아 박히네 걸 걸 박혀요 백더우를 잡기 어렵죠? 다음에 저 납니다 됐다 걸 잡았다 나이스 걸 힘들죠? 힘들죠? 아직 괜찮아요 개 개 백더 여기서 백더 한번 시원하게 백더 백더 시원하게 걸 잡고 잡고 걸 좋아 도 도 도 도 도망가겠습니다 그냥 네네 세로만 안내면 돼 세로만 안내면 돼 세로만 안내면 돼 오케이 이변은 없죠? 백더만 안내면 돼요? 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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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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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세트 야미 핸버거 세트 돼지고기 됐고 돼지고기 줬네요 그리고 단군 왜 자꾸 왔다갔다 해 진득하게 했지 예예 진득하게 좀 있어요 또 오린됐어? 산만하게 자꾸 왔다갔다 해 조금 빌려와 세번째는 되겠지 갑시다 잠깐만 정산 좀 정산 좀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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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커피 주고 소고기 가져오면 돼 우리 소고기가 있으니까 형님 이게 사실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유리합니다 네 맞아요 만약에 이번판 이기면 예 이번판 우리가 또 이기면 다음판은 그냥 뭐 그냥 바나나 빙그레 바나나우유로 그래 그렇게 하죠 예예예 오케이 너무 많이 이기면 오늘 쓰는거기 때문에 원안사 원안사 예예 암찰당할수도 있어 그만해 그만해 이제 합니다 예예 좋아요 이제 이제 자동 진행. 돼지 도망? 안깔아줘 안깔아줘 저 야면 뭐야? 저거 먹으면 미션인가봐요 그럼 내가 내 힘으로 감? 모게로 내 힘으로 감? 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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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달라 니가 언제까지 도? 백도 컬이죠? 컬 됐죠? 나 이거 미션 땜에 미션 나이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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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이렇게 회피 개 개 걸이네 걸 먹고 새로 먹고 걸 새로 먹어 걸로 새로 먹고 쌍배야 너만해 윷놀이를 해 개 나오면 돼 개 개 육가고 개 먹어 쌍배야 너만해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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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영토와 진공이다 야 쌍포 쌍포 좋다 아 걸걸 걸 도망가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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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흐뭇하다 개 다시 깔고 다시 깔고 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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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닫으면 개닫으면 개닫습니다 사소합니다 애 아니 나 사소합니다 낙 낙 낙 낙 낙 낙 낙 걔 개 개 개 걔 먹고 걔 먹고 걸 들어가 들어가 들어갔어 이거 세 개 남긴다 지켜줌 이번엔 내가 지켜줌 걽 그럼 나는 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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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голов 개의 gehen alk 나 이거 징검다리 안되게 빠져나감 각시 악몽 융합체 만듭시다 융합체 융합체 저건 내가 담당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저거 쌍배님이 담당 저건 내가 담당 잡으면 되요 별거 없어요 저거 잡기좋아 나 도망감나 도망감 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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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로먹어 일단 개로먹어 개로먹고 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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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어어여 육 업어서 갈수있음 육도 이거는 쌍배님만 남으면 되니까 육하고 도 도부터 가자 도부터 가고 도 육도니까 육 가고 안으로 넣어 도깨비만 살리면 끝이야 도깨비만 살리면 도깨비만 잡으면 됩니다 개 개 개 조폴림 어디 사라지셨는데 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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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두세요 저거 이거 이거 하나짜리 하나짜리 아니 두개짜리 두개짜리 너만의 육놀이 해 쌍배야 왜냐면 대로변에 넣으면 돌다가 잡힘 뭐 뭐 뭐 이런거 위로 올렸습니다 개 개 개 나이스오 거가 하하하하 조아 킬각 날카롭다 콜 콜 콜 콜 콜 콜 아 잡고생각해 개 개 그럼 짐검다리 되죠 아 네 어쩔수없어 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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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아 먹고 하나 먹고 걸! 걸 모 걸 모 걸 모 걸 모 걸 모 걸 모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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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걸 모 게 뭐 게 걸 모 게 걸 모 게 걸 모! 게... 요거는 징검다리 안되게 들어가기 징검다리 안되게 들어가긴 할 것 같습니다 게 깔고 게 깔고 아 하나 좋다 하나 좋다 내꺼 업으셈 내꺼 업으셈 업으라구요? 아 도 내꺼 업어버리셈 각시에다 각시에다 박 그럼 우리가 서로 조종할 수 있음 서로 조종하고 서로 들어가면 끝이래요 엄마 접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저 새끼 접어 저거 잡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게게게 잡아 잡아 자 같이 조종 같이 조종 같이 조종 같이 조종 같이 조종 요거는 요거로 빨리 도망가 게에에에 게에에 나는 위의꺼 내가 알아서 도망가겠습니다 예 필요한 거 가심 가시면 됨 예예 아 맞나 웨이 좋다 좋다 아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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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큰 거 큰 거 큰 거 아 큰 거 도망가야지 뭐 해 아 이를 도망가지 이자리를 왜냐면 막 모 육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게 게 게 게 게 그냥 앞에 거 갈까요 형님? 날 쏘고가 날 쏘고 가라 날 쏘고 가라 걸 쫓아오죠 쫓아오죠 저게 빠져나갔어야 돼 도망가면 일단 걸 도망가 쌍배님 도망가면 돼 우리는 2단 추진기라 빨리 도망갈 수 있어 2단 추진기 가자 2단 추진기 2단 추진기 좋습니다 형님 도 큰거 가생 두개짜리 예스 예스 걸이요 킬각 나왔다 날카롭다 도 나와도 되는데 도 걸 났죠 이거는 근데 위에꺼가 나가면 우리께 박힐수도 있는데 위에꺼 나가야지 뭔소리야 그니까 들어갈수 있는거아니야 어 이게 더좋아 이게 더좋아 이게 더좋아 왜냐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대로 박아야가지고 어려움 나온대로 박아야돼서 그럼 끝아니야? 끝끝끝 이게 왜냐면 쌍배님이 바로 다음에 나오잖아 야미야미 그렇습니다 예 돼지고기인가 뭐지 돼지고기입니다 그럼 우리 3연승? 3연승? 예예 지금 3연승입니다 커피 버거세트 돼지고기 좋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야 소고기인가요? 주파림 나가버리시는데요 아니 그 오빈이에요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시 소고기 걸구해 에? 아니 소고기 걸구해 돈 있어야지 돈 있어야지 찐막 한판에 돈 있어야지 돈이 간다고 돈 있어요? 있어요 아니 팀을 한번 팀을 한번 바꿔주세요 아니 팀이 아니고 청팀홍팀을 한번 바꿔서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맨날 먼저 시작해가지고 파랑사기맵일수도 있잖아 스타처럼 맞아맞아 파랑사기맵일수도 있어 그냥해 올라가 올라가 위로 올라가 그냥해요 그냥 그냥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왜 그냥합니까 당구형이 좀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해요 이거 하나만 약속해주세요 화내면 우리 같이 못합니다 화내면 화내면 화내지 마요 화내지 마요 서로 좋다고 하는거야 화내면은 우리 못해 화 안낼거죠 화 안낼거죠 민족인 명절 설날입니다 화내지 마요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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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르신데 나이가 많으신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삐시면 아니화 안납니다 화조 화조로 바꾸셨네요 화조 예 화족입니다 화조 화나서 화조로 한건 아니죠? 네 원래 짱구는 고정인데 단구는 네 원래 짱구는 좀 컴디션 안 좋아요 여러분 갑니다 예 예 예 예 예 고고고 으악 야 미쳤다 모개 모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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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개 모개 야 야무지다 야무지다 아 야미야미 걸 깔아주고 김당군 걸 깔아주고 걸 걸 걸 걸 걸 걸 걸 아 도 깔아주고 아싸 미션 미션 동물 잡기 미션 형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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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가 쭉쭉 가 나도 잡아 나도 잡아 이렇게 소모적으로 하니까 안되는거야 걸만 피하면 되는데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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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은 다음에 피하면 업은채로 갈수 있는데 저럴걸 왜 잡고 가 급하지도 않은데 그만큼 뭐 지금 초조하시다는거겠죠 그치 개 개 개 개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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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걸 걸 걸 걸 어 걸 개 걸 개 걸 개 걸 개 뭐 개 개 개 개 아 아이스 하아 아 아깝다 예 자 아 요거 요거 좀 아쉽네 어 도망가겠습니다 도망가고 어 도깨비 도깨비 안전해짐 개 이거는 도깨비를 가는게 나은거 같은데요? 도깨비 도망가셈 어차피 못잡혀 오지만 그래도 멀리 가놓는게 나은 새로 출발하는게 아니구요? 새로 출발하는거 말고 그냥 원래 깔려있는거 그거 그게 좋음 자동진행 했습니다 잘했음 잘했음 거리요 거리요 아바타플레이야 쌍배님의 그걸 하세요 도망가죠 도망가죠 그냥 helpless 걸로 집어넣어 아니면 유수로 잡아도 돼 거 아 따따따어졔 Jake gets 아냐 별 거 없어 형님 내가 잡으면 돼 형 걸만 안 나오면 돼 내가 그 다음판에 넘어갈게 뭐 나오죠? 근데 어느 소비GL 없는게 나온 없는게 나온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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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Q 어봐َّ 어버? 자 어버에는 ㅋㅋㅋㅋ 자 초창함x2 갑니다 올테노 와봐 걸걸걸 일단 깔어 못잡죠 못잡죠 화초 형 걸루 잡아주세요 저거 아 나이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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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좋았지 아니야 아니야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화조만 잡으면 돼 다 오버 화조 견제 혹시 소고기 칠레산도 내줘 아뇨아뇨 아니 화조만 잡으면 돼 화조 도망가 도망가 예 도망가겠습니다 예 도 도 오케이 도망가기 잘했어 도망가기 잘했어 도 깔아 오케이 오케이 화조만 잡아 화조만 화조만 화조 못잡아 화조 못잡아 걸 아 윷윷윷윷 걸 걸 윷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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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쫓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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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추격해 추격해 백도만 아니면 돼 백도만 아니면 돼 도 도 도 도망가 어설프게 도망가면 개야 어설프게 도망가면 개 어 에헤헤헤헤 아 그거 저거 도망가 에 저게나 뭐 어 좋다 좋다 개 개 가고 못가 개 가고 못가 개 가고 못가 개 가고 뭐 개 가고 뭐 개 가고 뭐 예예 근데 뭐 상관없지 않나 에? 뭐라고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와 버리잖아 오오옹 나도 보게 도겟 조직번 irgendwas 쟤나 모게 모게 잡혔어! 우리가 대만을 잡은게 커 잡혀도 괜찮아 그런ட돋 vague 나는 괜찮아 골 골골골골골 10 아까 Cut 나가요 나가 나가요, 나가. 변곤아, 나가. 가야지. 가야지. 가자. 도. 가요, 가. 새로 나간다. 나가? 오늘 안 나와. 안 나와. 도가 안 나와. 도망가. 깨비 도망가. 깨비 도망가. 깨비. 깨비 여기 넣겠습니다. 아, 걸 걸 걸. 오케이, 걸. 화조 깔아줘. 화조 거를 걸로 갈게요. 어차피 상관없어. 도 안 나와. 도는 잘 안 나와. 걔나 나오겠지. 그러면은 걸 하나 깔아줄까? 걸 하나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 도망가. 나도 안가. 나도 안가. 게. 도망가.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이스. 일. 도. 도. 깨비가. 깨비가. 깨비 아래꺼 넣을게요. 고창깨비. 깔아주지 맙시다. 고창깨비. 걸. 깔지마. 도망가. 깔아. 아 오케이 느려 터졌죠 서로 안 깔면 이렇게 느려 터지죠 오케이 먹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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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이거는 걔 나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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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육 가면은 먹히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육하면 어차피 육 가죠 앞으로 가죠 위로 도망가 도망가 어차피 육 나오면 한 번 더 던지니까 맞네 맞네 개 개 개 화조 가든가 깔든가 가든가 깔든가 가든가 깔든가 나 같으면 그냥 세줄발 하겠다 잡을 가망스도 없고 아 세줄발 세줄발 이게 맞는 예 맞죠 왜냐면은 나올게 없으니까 육 모 육 모 육 모 육 모 육 모 육 모 육 최고의 판단이었습니다 개 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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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 아 도 천천히 아 천천히 백도를 잡을게 아 좋다 좋다 개 개 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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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먹어야 돼 견제할 거 다 견제 도 도는 저거는 저걸로 가 저 모 자리로 들어가요 하나 왜냐면은 잡고 잡고 하면은 진검다리로 가서 각시를 못잡아 나이스 어 저렇게 하면 각시를 못잡아 각시를 못잡아 덜 안 나오면 돼 그렇지 그걸 안 나오고 아 이거 좀 치열하네 나 이거 내가 진짜 각시 드리블하면 돼 각시드리블 개 개 각시드리블 개하고 이제 이것도 움직여야 되죠 화조 이제 진검다리죠 도망가야죠 화조 이제 잡고가 가? 잡고가? 잡고가? 소무적으로 소무전으로 가죠 소무전으로 가요 소무전으로 가요 또 소무전으로 가죠 쫓아가세요 자기가 자기 걸 먹죠 네 나 어차피 도망갈 건데 거리요 어 먹었네 먹었네 야미 야미 아 나쁘지 않아 낙도 나쁘지 않아 어 거리요 거리요 자 내가 걸 내서 먹고 가도 됨 근데 이거 병거성님 지금 어 당권 형님이랑 주퍼리 형님 우리 둘 다신 안 보실 것 같은데요 아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소인배 아닙니다 소인배 아니에요 게임이 되면 소인배 잡고 갈게 잡고가 잡고가 어떻게 잡고 가지 아 일단 지금 백도 아 백도예요 아 어 백도 괜찮은데 형님 아 육백도 백도 오 육수로 가세요 좋아 아 근데 각시 잡을 생각이 없나봐 각시 잡을 수 있지 저 뒤에 거 응 뒤에 있는 거 계속 안 가면 되는데 언제나 가지 오 그냥 요거 요거 들어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육 육모 나올 때 갑자기 부스팅하면 되잖아 뭐 아 뭐 뭐 뭐 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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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개 걸 육모 걸 걸 아 정말 육이예요 육이예요 뭐뭐뭐뭐뭐뭐 하아 걸 도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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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머 화조 화조 걸 어 걸이요 이거는 여유있으니까 걸을 여기로 아 빼면 이걸 걔네 합칠까? 어 합치자 예예 잠깐만 저거는 잡으면 잡는거고 악몽 융합체 만들죠 악몽 융합체 오케이 잡을 필요 없어 왜냐면 깨비도 나와야지 깨비도 압박이야 사실 요거 세거 나갈게요 네 세거에요 세거 형님 무조건 또또또또또 저거 하나 나가셈 어붕거 어붕거 하나 나가겠습니다 네 아 좋다 도도도 도나게 나이트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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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고 나이트 괜찮아 내가 다 들어가면 끝나잖아 또 깨비도 견제해야 돼 저기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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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나왔나? 아 잡아 잡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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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트 부스트 잡을 수 있어 육육육 두 개 걸 육 걸 나오면 돼 걸 나오면 끝 걸 걸 라이 아 으 유 야 우리는 각시하나 저쪽은 다 놔야돼 또 올까? 네 가요 형님 이제 가고 도 깔고 아직 괜찮아 아이씨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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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윤모 도윤모 개 개 개 개 걸 걸 나이스 형님 도걸 아무거나 도걸 아무거나 오케이 아케요 갈거 가자 여기 오케이 걸 걸을 아니 내꺼 한번 업어봐 업어라구요? 그리고 이거 헐 헬만 안나오면 우리가 계속 도망감 하루 나오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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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화조도 다 나왔네 우리 나면 끝나 화조만 형님 나가면 끝납니다 도 도 없고 쌍배님 계속 내꺼 가주셈 도 도 도 도 도 도 나이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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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업고 업고 내꺼도 같이 컨트롤 업고 도 그것도 도망 업고 도망 아니 저 위에꺼 위에꺼로 도망갔어야 되는데 위의꺼를 업고 도망 아 괜찮아요 분리됐죠? 쫓아가면 되죠? 분리됐죠? 괜찮아요 거울좋아 거울좋습니다 위에꺼 업고 갔으면 됐는데 형님이 아래꺼 업은거 도망가주세요 끝났다 끝났어 단군도 나겠는데 왜냐면 당군도 아 당군이 화조구나 아 당군이 화조구나 형님 이제 저 아랫말 끝내면 돼요 알겠습니다 큰일났는데 아 형님 꺾이는 저 꺾죠? 이거 꺾죠? 이거 괜히 개 잡혀가지고 아 저거 아니구나 개 유 개개개 아 나이스가 아니구나 도 나이스 도 화조 쫓아갑시오 예 또 올게요 나요 나요 형님 나요 나 걸 걸 나고 내가 화조 화조 잡으러 감 도 깔고 도 깔고 도 깔고 괜찮아 괜찮아 당군 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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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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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 개 개 나 도 나오면 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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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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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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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밖에 못하는데? 할 거 없죠? 오히려 나한테 잡힐 수도 있지? 이거밖에 없어 할게 알판을 만들어준다? 근데 개 안나오면 돼 개 안나오면 돼 개 안나오면 돼 오케이 이 개는 상관없어 이 개는 상관없어 형님 꺾어요 꺾어 꺾어 이 개는 상관없어 내가 못잡으면 형이 잡아줘야돼 이 개는 상관없어 자 쌍배님 개 갈 거가 갈 거가 자 여기서 개 안나오면 돼 개 안나오면 돼 나오면 나오면 안나오면 안나오면 오케이 더 더 더 더 더 이제 내가 앞서써 도개 걸 윤모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걸 뭐 뭐 뭐 좋아 좋아 킬각 날카누 없구요 오케이 내가 앞서써 걸 나오면 돼 걸 나오면 된다고 했는데 홈인형이 던져 오케이 오케이 혹시 나, 도 나오면 나 잡고 갈 수도 있기 within 쁘쭙 삼심 하이함 컬잖아 어이 эти 아쉽네요 고생하셨습니다. 4연승. 재미있었다. 재미있었다. 드라마였다. 각본없는 드라마. 그러면 지금 잠시만요.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스타벅스 커피에 그 다음에 햄버거 세트에 그 다음에 뭐였죠? 돼지고기. 돼지고기. 그 다음에 소고기. 이렇게 먹으면 통풍 걸려서 안 돼. 저렇게 먹으면 안 돼. 양쪽 동네 사람들 다 먹었어. 다 먹어야겠다. 아 참. 안타깝네요. 나 혼자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나도 이기기 싫었는데 왜 도도가 나오면서 당군이. 도게. 도게. 어. 당군이 갑자기 마지막에. 냉동도 돼요? 형님 냉동이 더 맛있어요. 그니까. 내 말이. 냉동 보내서 편해지면 냉동하세요. 네. 냉동 대패요. 냉동 대패 하세요. 대패 하세요. 근데. 형님 근데. 형님 근데. 형님 근데 그. 형님 근데 그 소고기는 대패가 없어요. 내가 대패로 어떻게 해볼게. 아 진짜. 뭐 그래서 추잡실 할 수 있지. 아니 괜찮아. 이거. 이거 해서 감정만 상하면 돼요. 대패 하세요. 대패 하시고. 끝내죠. 네. 끝내. 끝내. 단톡방. 단톡방 파주시면 제가 보내겠습니다. 예. 단톡방 제가 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파놨어요? 이미 파놨어요? 아. 저는 파투. 아. 제가 팔게. 제가 팔게. 아. 예예. 자. 초대. 자. 어디 보자. 그. 한 사람당 한 명한테만 보내면 되죠? 예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 아이고. 이게. 두 분이랑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으니까. 얻어먹겠습니다. 예. 예. 아. 저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민이 형이. 호민이 형이. 저 주샘. 주세요. 아. 예. 제가 보낼게요. 커피, 햄버거, 돼지고기, 소고기? 예예. 근데 햄버거에 돼지고기, 소고기가 다 들어있는데. 그 패티에. 그쵸. 근데 이제 따로따로니까. 호민이 형님. 응? 형님 좀. 추하네요. 뭐 그렇게까지. 아니 너 도와주려고 그러는 건데.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아니 합쳐서 보낸다는 건 재밌었는데. 도와주려고 한 게 진짜 소임배 같았어. 아니 너 도와주려고. 진짜 소임배야. 아니 뭐. 깔끔하게 인정하고 저희. 보내죠 형님. 알았어요. 보낼게요 지금. 그래요. 방송에서 쿨한척하시고. 뒤에서는 안보내고. 그거 안됩니다. 저는 아예. 잠깐만요. 검색을 해놓을게요. 잠깐만요. 자. 하세요. 일단 띄워놓겠어요. 뭐가 오는지. 보내세요. 이게 쌍배님이예요? 이거 쩜이 쌍배님이예요? 네 쩜이 접니다. 아 근데 변거사님. 저는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받아낼 줄은 몰랐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해야되요. 안그러면은. 시청자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시청자분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내 재미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 왜 자꾸 핸드폰이 안켜지지? 아 됐다. 아. 스타벅스부터 보내면 되죠? 네. 스타벅스부터. 왜 안잡아지죠 이게? 아 근데. 이걸로 바꿔야겠다. 로그인해야겠다. 네. 하지 맙시다. 안먹어도 돼요? 쌍배님? 네? 안먹어도 돼요? 아니요. 잠깐만. 커피랑 뭐? 커피. 햄버거 세트. 돼지고기 소고기. 네. 근데 소고기가 제가 몇 번 보내봤는데. 좀. 가격대가 좀. 다양하거든요? 아니 근데 소고기는 변거사님이 제 전문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좀 몇 개 추천해주세요. 다른 분들한테. 싼 거는. 브라질산 이런 거 있습니다. 밑에. 맨 밑에 가면. 에이 그건 좀 그렇죠. 가격 낮음 해가지고 하면. 자 뭐가 오는지 한번 같이 보죠. 네. 브라질 거보다 더 싼 것도 있어요? 브라질. 네. 칠레산. 이런 거 더 싸죠. 아. 네. 아. 뭐가 왔습니다. 호랑이 구현 바지야.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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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를. 칠레산으로 사면. 한. 10만 원씩 사면. 6달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6. 아 6달이요? 쌍배님. 햄버거까지 갔거든요. 네. 확인했습니다. 아. 햄버거까지 갔고요. 그다음이 돼지고기인가요? 네. 돼지고기입니다. 예. 하하하하. 아.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너무. 불욕스러워. 이 과정이. 진짜 진상품 납품하는 것 같이. 예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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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에 좋은게 있어 몸에 좋은게 있더라 아니 세트가 아니에요? 세트라고는 얘기 안했잖아요 어 세트라고 했는데? 버거라고만 들었는데? 아 추앙에... 참고로 쌍배님 저는 세트로 보냈습니다 아 예예 확인했습니다 아니 그 조우빈님 거기 예예 뉴욕버거라고 2200원짜리 그 버거 있어요 아 뉴욕버거 뉴욕버거 사장님을 어떻게 보시고 아이 사람을 다이어트 버거? 버거앰프라이즈? 버거앰프라이즈? 완전 그래요 돼지고기 보냈습니다 아 예 돼지고기 확인했습니다 예예예 4,900원? 돼지고기 색깔이 아 예 그거는 그냥 사진을 그렇게 찍은거 실물을 아 예예 한돈입니다 한돈 예예예 예 한돈입니다 버거앰프라이즈가 음 잠깐만 아 많이 있네요 많이 있어요 가락시장 역점도 있고 석촌호수점도 있고 뉴욕버거요? 갔다 네예 아 뉴욕버거도 있네요 동네 강동구에도 있네 상대님 소고기까지 보냈습니다 소고기 확인했습니다 예 한우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한우로 보냈습니다 도드람 한돈 도드람 한돈 네네 좋아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예 예 네 잠깐만 이게 번호 뜨는거 아니지 네 좋은걸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야 하라보님보다 당분님이 저를 더 많이 챙겨주시네 이게 다짐육이 뭐에요? 다진거요 다진거요 먹기 좋은거 먹기 좋은거요 이게? 그거 패티도 만들 수 있고 볶음밥 아 그래? 뒷풀이 이런걸 이제 남는 부위로 아.. 남는 부위? 남는 부위? 무슨 말씀이세요 남는 부위가니여 우리 이렇게 갈면 그 옆에 막.. 그.. 널블러져있는데 아 널블러져있다뇨 제가 검증하면 돼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그냥 싸게 먹으려고 하는거 아니야? 아하 다이어트버거? 다이어트버거 다.. 뭐지? 고단백 다이어트하시는 분들이 우리 그냥 먹는거 아닌가? 아 다이어트버거 5,500원 5,500원 다이어트버거 다이어트버거 5,500원이고 아 저거기가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구 냉장... 뒷다리... 다짐욕... 500g? 어 저도 근데 저도 한번 그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당분님 아 아 예 뭐 읽어보시오 아 근데 진짜 진짜 좋은거 보여줬어 마장... 마장동 한우마스터에요 한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또 같은 잔합대 팀이었는데 저 7,800원인데요? 뒷다리 다짐욕? 아 그... 추하게 저 추하게 아 그래도 형님 그게 지금 가격이 연결하면... 추하게... 그건 좀... 아 근데 호민이 형 진짜 개그욕심 있다 이렇게 하면 진짜 개쌍욕먹는데 사람들한테 개그욕심때문에 그쵸? 호흡이도 보냈습니다 멋있다 아니 이거 오히려 멋있다고 호민이 형님 화나신거 아니죠? 아 이게 오히려 못해 이게 못하는거야 진짜로 아니 호민이 형님 말... 말이 다운되셨는데? 아니에요 소고기 소고기 왔다 소고기 왔다 소고기 소고기 동원 양반 쇠고기죽 285g 진짜 싸해진다 진짜 싸해진다 싸해져 동원 양반 쇠고기죽 진짜 추적해 잠깐만 검색해볼게 검색해볼게 이거 파는 곳이 있나요? 아 이거는 이거는 그냥 파는거라서 마트에서 보내주는거임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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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반 쇠고기죽 빨리 먹으라고 많이 웃으셨죠? 이제 진짜 못입게요 개그레니까 많이 웃으셨죠? 욕먹는 건 뻔히 하는데 그럼 뻔히 아 웃기다 아 눈물난다 나 진짜 웃겨서 눈물났어 좀 나도 웃었어 나도 솔직히 웃었어 재밌다 쇠고기죽 아 쇠고기죽 4,500원 4,500원 호민이형 역시 재밌어 웃기다 다시 보내는거죠? 그.. 다이어트 버거부터 그죠? 아이 다이어트 버거까지는 그냥 받으시고 아 예예예 그건 궁금하기도 하니까 그걸 뻔뻔하시고 아 그렇죠 진짜는 지금 보냈습니다 아 또 보냈 와아 야 이거 1등급으로 보냈어요 순천 참한우 아 1등급 그것도 1.2kg 1.2kg 등심 등심으로 3가지 아 3가지 등심 안심 채끝 그거 3개 맛있죠 야 이거 비싸 비싸 순천 참한우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다공이형님 저도 예 다공이형님 말씀이 없으신가요? 왜요? 잘 먹겠습니다 예 끝내면 되나요? 저희 헤어지면 되나요? 아니 뭐 아니 아니 우리 이번이 헤어지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좀 더 히트 아니요 아니요 마지막이 아니라 뭐 그동안 어차피 뭐 본 적도 없는데 뭐 예예 좋네요 좋네요 아니 훈훈하네요 예예 뭐 뭐 다른 다른 게임 뭐 없죠? 다른 게임 뭐 없나? 뭐 하실거 있어요? 아니 뭐 하든가 같이 할게 있으면 좋은데 아니 근데 같이 하면 좋은데 저는 그 팀만 좀 아 팀 바꾸고 싶어요? 왜요? 합리적인 이유 있으면 바꿔드릴게요 아니 그냥 좀 아니 그러니까 프레시함에 아니 팀이 맘에 안 든다는게 아니라 네 프레시한 느낌을 살려보자는거죠 아 약간 신선하게 그거는 맞아요 그쵸 형님 그쵸 아까 우리가 너무 패배의식에 쩔어있는 사람 두 명이 같이 있으니까 아 마이너스 에너지를 주니까 난 패배의식 없었는데 아 전 좀 있었어요 전 좀 있었어요 전 좀 있었어요 형님 그럼 철권 하실래요? 철권 나 철권 아예 못하는데? 철권 철권 뭐 설치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거? 버튼도 몰라 버튼도 몰라 갑자기 철권이요? 아 내가 게임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어 마리오? 마리오 파티? 어 마리오 파티 안 돼요 아 안 돼요? 어 나도 위 빌려줘가지고 아 아 조카 빌려줬어 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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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없네 아 없다 없다 저는 저는 6시라 이제 가야돼요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헤어지죠 헤어지죠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예 들어가세요 그럼 호민이 형 예예 말씀하세요 호민이 형 돼지고기 다시 보내주는거죠? 돼지고기 보냈잖아요 다짐류 다짐류 아 끝이에요? 다짐류 아 다짐류 그거 맛있어요 근데 아니 다져 먹어서 맛있어 다짐류도 볶음밥을 놓고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집에서 네 꼭 필요하죠 다짐류 뭐 요리할 때 그죠 빠지지 않죠 찌개 넣으면 맛있어 알겠습니다 다짐류 있으면 든든하다 진짜 알겠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맞아 맞아 그게 맞아 잘 먹겠습니다 예 오케이 오케이 축하하자 즐거운 연휴 잘 마무리하십시오 예예 들어가세요 예예 재밌었습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죽었어요 아 그런 말 하지마요 이거 호민이 형 다 또 보내줘요 결국 이게 지금 재미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 호민이 형은 아 안 나가셨어요? 호민이 형 개그 욕심이 있으셔 예 개그 욕심 때문에 그러시는거지 뭐 약간 그런거 있으셔 아니 뭐 아니 뭐 그 그 그거라도 할까요? 홀덤? 홀덤이라도 갈래요? 아니에요 홀덤이 뭐죠? 아 포커요 포컨데 지금 뭐 아닌거 같아요 지금 흐름이 그죠? 다 흩어지고 아니 그 어차피 그 가시니까 호민이 형님이 계셔야지 또 이게 완성이 되는건데 네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봐요 예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예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예 네 무슨 말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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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요 아니 맛있게 드세요 아 그거 그 추소? 아니 아니 아니요 배송 배송지 배송지 입력 추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 예예 알겠습니다 정글씨 아 아 혹시나 저를 지금 아니면 당구 형님 주소 불러주시면 여기 제가 전국선물세트 900g인데 450g 드리겠습니다 아 쌍배씨 저 저 자꾸 능멸하지 마세요 네 아니 쌍배님 배송지 입력 취소 같은건 본인이 말하기 힘드니까 내가 먼저 해준거지 아니요 아니에요 예 알았어요 예 맛있게 먹는거 보면 홈타죠 또 부모 마음이라는게 다 그런거죠 그러면 의중씨 주소 하나만 알려주면 제가 다짐욕은 의중씨 주소로 입력할게요 제가 으 병구 형씨 많이 드세요 다져서 찌개에 넣어두세요 찌개에 예 알겠습니다 예 흩어지죠 예 예 다음봐요 네 네 네 네 네 네